자 2로 나가겠지? 아니면 이거 올려줄까? 올려주자 이렇게 로그 2에 2 빼기 로그 2에 2로 내리니까 이거 플러스라고 이게 되지? 이게 4가 되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? 슬퍼 이렇게 나가겠지? 얘는 의미가 없어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리고 진수는 뭐야? 양수지 X는 E가 아니지 그게 중요한거야? 그거 안 쓰면 틀린거야? 그럼 어떻게 돼? 대부분 이렇게 쓰고 답을 틀걸? 이게 1대까지는 안나이 될거야! 이게 6개가 되는구나 제가 1년 전화한 것들이 있으니까 잘하는데 2년 전화한 것들은 되찾 Scott